자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자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제가 샐리드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올려 드려 볼 건데요. 사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또 2%에서 3%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최고점 17,000원들을 찍고 유상증자 발표 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때요? 계속 물량 소화만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큰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이 샐리드 과연 다시금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와는 줄지 그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에 좀 녹여 드려 볼 거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샐리드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샐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기술적 지표들과 기업 핵심 기술력으로 하여금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기업이라고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영상들에서도 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구간을 보시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많은 걱정 그리고 이 샐리드를 내가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현재 구간 주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구간은 사실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정 구간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한 번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오히려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샐리드의 주가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 근처에서 자리를 안정적이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61선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하향이탈은 하긴 했지만 이 61선이 지금 현재 주가에는 상당히 중요한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최근 조정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선과 61선 근처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금 다시금 한 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들어온 매수 물량에 비해서 나간 매도 물량은 현저히 적다. 그럼으로써 남은 물량들로 하여금 물량 소화 후 다시금 한 번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매일 보여드렸던 이 RSI 지표와 MACD 지표도 간단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 이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매수세가 다소 약화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구간에서는 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MACD 지표도 보자라고 한다면 0선 바로 아래 위치를 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한 번 상승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세전환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주분들께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소통하고 그리고 저에게 도움 요청하시는 주주분들께도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는 브리핑을 하다보면 사실 이 셀리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많이 관심이 있다 하시는 주주분들 신규 매수 타점도 제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생을 시청하고 계신 주주분들 중에서도 나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원하는데 언제가 저점 매수 타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개인 연락처 위에 010-9169-8706번으로 셀리드 남겨주시면서 추가 매수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평당가 나는 예를 들어서 8,000원이다 라고 한 다음에 8,000원 그리고 나는 신규 매수 원한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셀리드 옆에다가 매수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타점 명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제가 RSI 지표와 MHD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표 분석으로 하여금 우리가 언제가 저점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볼 수가 있고 상승 추세로 언제쯤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리드 말고도 나는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점 매수 타점 궁금해 하시는 주주분들은 저에게 그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제가 이 지표 분석을 상세히 함에 있어서 진짜 이거 배우려고 돈 천만원 쓰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주분들도 지표보는 눈 기르시라고 제가 자료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도 셀리드 옆에다가 자료 남겨주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신약 개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셀리드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겪는 임상 실패나 기술적인 난제들이 때때로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셀리드는 이미 수차례의 기술 협력과 임상 성과를 통해서 그 역량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우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셀리드가 보유한 이 플랫폼 기술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차세대 항암백신과 면역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이 셀리드의 미래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셀리드는 계속적으로 보유해 가도 가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보유를 하려면 사실상 종목을 매수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는지에 대해서 근거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셀리드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차세대 항암백신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사실 셀리드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은 더욱더 확대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가 요즘에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점차 더 빨라지고 있는데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셀리드의 주가는 최소 중장기적으로도 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애초에 제가 이때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께 이 셀리드를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주주분들께는 매도 타점을 전량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도 들고 있어도 되니까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주주분들께는 분할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렸는데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을 분할 매도 타점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이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모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셀리드의 장기적인 그리고 최소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입지도 상당히 확고해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리드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도 지금 이 현재 구간은 사실상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17,000원대를 찍고 계속 주가가 흐르는 걸 보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무서워서 물타기를 진행하신 주주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니까 지금 저점 매수 기회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치 못하다 하시는 주주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100만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100만원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늘려서 우리가 원하는 저점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을 지금 세워봐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전략 중에서도 복리식 매매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투자 전략이 존재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리식 매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 변동성에서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복리식 매매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고 저는 이 복리식 매매로 하여금 종목을 추가 매수 전 자금 늘리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수익 계좌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복리식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점이죠. 단순하게 한 번의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다시금 한 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투자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자금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복리식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으로 단기적이면 단기적 그리고 우리가 중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파티를 나눠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정말 장기적인 목표 뭐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인 목표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내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진입하는 종목은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하여금 진입하는 종목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100%에서 120% 바라보고 진입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위에 연락처로 후속주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이지만 어떤 종목들도 추천을 좀 드렸었죠? 자 제가 DTNCR로도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작년 이제 한두근 관련 정책주로 하여금 9,000원에서 10,000원대 추천드려서 2만 4,4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제가 또 어떤 종목 추천드렸었죠? 자 셀리도 추천드렸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대쯤에 추천드려서 1만 7,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이때 대략 저는 항상 1만 7,000원 그리고 뭐 지금 보여드렸던 이 DTNCR로처럼 2만 4,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저는 절대 이 가격에 매도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셀리드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 후반대쯤 매도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접근한 만큼 전략매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진입하는 후속주에 대해서도 기대해보셔도 좋을만한 종목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셀리드 절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분할매도 타점 잡아 드렸듯이 지금 도움 요청하시는 주주분들 한 분 한 분 마다 다 수익권이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여기서 또 다시금 한번 분할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자 분할매도를 하면 남은 비중은 어떻게 하냐 남은 비중은 계속 보유를 하고 가시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전략매도를 해야만 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 전략매도를 해야만 할 때까지도 저랑 소통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이때에 맞춰서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명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때까지 절대 매도 안 하셨으면 하고 이 셀리드 완전한 수익 실현대까지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 보시고 자금 늘려가시면서 제가 문자 주시면 드리는 자료가 또 있죠. 뭐예요? 이 셀리드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있냐면 셀리드의 앞으로 중장기적 그리고 장기적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탐방다니면서 얻어온 정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구성한 것까지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다 제가 유튜브를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0 0에서 플러스 손실나도 맨징할 수 있고 맨징하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자 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성공 투자가 마지막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곧장 가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외출하실 때 긴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